지금 당장 오늘 출고도 가능한 아르메스 9.0 차량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팬들은 리얼 카본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의 최종본 일명 아르메스 차량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왜 날개를 펴냐 이 차량은 바로 즉시 출고도 가능한 차량 아트원에서는 늘 즉시 출고 차량 아르메스 차량은 2대씩 생산을 해놓는다고 했죠 이 차도 역시 한마디로 임자가 없는 차입니다 아르메스 영상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인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BP 차량이고요 이렇게 앞쪽에 그릴과 바디키 보여드렸고 도어가 열린 상태인데 하이루프 쪽은 기아 순정 하이루무증과 다른 재질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대가 도포가 되어 있고요 아르메스 9.0 차량 쪽에 일렬적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원 베이스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의 아트원에서 도와드린 것은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냉온 커블더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새로운 패턴 그리고 핸들이 순정 핸들인데 현재 계약 주시면 즉 이 차를 가져가시겠다 하면 바로 리얼 카본 핸들으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는 이렇게 스타 매트 아르메스 전용 매트고 풀 트리밍까지 일렬 쪽에 보고 있고요 핵심은 바로 2열이죠 2열의 사이드 스텝과 도어 스카프 그리고 헤링본 요트 바닥과 커버 매트 그리고 아르메스 전동 시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 3열로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 즉 본 물리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시트가 앞쪽으로 옮겨지면서 누른 쪽보다 누르지 않은 쪽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시트백 테이블도 보이고 있습니다 3열로 이동하는 영상은 다른 영상 참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석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 본 차량 아르메스 9.0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부인승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부인승을 유지하면서 평소에 4인용 의전용 그리고 성인 6명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의전 시트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부인승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구 쪽에는 이중고주의 허니콘 블라인드와 캠핑 등 매제된 것 그리고 풀 트리밍이 이 부분까지 싸지고 3열 시트는 전후 이동 등받이 조절이 맘대로 됩니다 그리고 골프백 실을 때는 앞쪽으로 시트를 쭉 빼주고 골프백을 실을 수 있고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스타매트 아래쪽에 싱킹 시트가 유지되어서 부인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아트원에서는 늘 두 대의 차량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등록해 가시면 또 채워놓고 채워놓고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제발 많은 차량이 출고되어서 채워놓을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오늘 또 짧은 영상 통해서 RMS 득점형 차량 완성된 차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즉시 출고 가능하다는 것을 안산동 동점에서 영상 듣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